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좀 나눌 것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실 텐데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얼마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생명으로 회복시키셨는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했습니다 주님 나의 정체성이자 내가 오늘 살아갈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 내가 취해야 할 태도 오늘 해야 할 말 해야 할 선택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먼저는 내 마음이 오래된 휴대폰과 같다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는 사용하는 휴대폰은 모든 배터리가 그렇듯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사용하면 할수록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고 완전하게 충전을 해놔도 얼마 충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개 시중에 나온 휴대폰들은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요 충전기를 꼽아놓지 않으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전원도 들어오지 않으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려면 계속 꼽아놔야 되는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좀 남아있다면 꼽아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동력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은 성도라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를 소모하면 배터리는 방전이 됐듯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 우리의 마음 또한 방전이 되는데요 우리는 방전이 된 휴대폰을 어떻게 하나요? 방전이 된 휴대폰은 충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힘이 붙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또 은혜를 알기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혹은 그저 우울감과 괴로움 또 어려운 마음들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삶을 산지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삶을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되신 분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래된 배터리와 같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되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에 한시도 떨어져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떨어진 순간 방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유한함에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기상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1기서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의 하소연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분명 이스라엘 왕이라 함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막중한 사명을 띄우는데요 솔로몬과 그 이후 분열된 나라로 세워진 왕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보단 역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산당을 세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자신의 꾸정물을 이스라엘 전체에 뿌리는 이스라엘을 흔드는 악의 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원함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 잘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사명으로 회복된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내 원함대로 쓰고 계신가요? 내게 허락하신 주변의 관계는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고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줘입니다 내 마음을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좀 주신 마음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줘 라는 것을 주제로 섬게 되었습니다 먼저 찾아볼 말씀은 11기상 22장에서 22장 8절입니다 11기상 22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 아들 마가가 한 사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란임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맞소서 아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시 상황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밭과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자신의 자식들로 정약 결혼을 시키며 동맹을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웠는데 이때는 자신의 정약과 원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합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여호사밭 왕은 나름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에 관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를 탐탁치 않아 했었는데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좋은 말씀을 안 할 뿐더러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것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걸림돈처럼 여기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외멸해버린 채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해는 단절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하시기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외면함으로 단절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아합의 모습을 보아 만약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또 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될 텐데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면 또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 어려워하실까요 이곳에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식하며 받아들일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 하기에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함을 입고 있기에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기 전까지 자신의 얼굴이 뭐가 묻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과도 같은 것인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체들 중에서 있었던 일이라 실명을 지금 거론할 수는 없지만 식사를 할 때 특히 소스 종류가 묻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 주변에 잘 묻히고 먹는 지체가 있는데요 스파게티를 먹는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때 그분은 식사를 마치고 제 옆에 같이 와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분은 그날도 어김없이 입에 토마토 소스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또 입에 소스가 묻어있으면 말해주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저는 쑥스럽게 자신의 입 주변을 닦는 그분을 등지고 쿨하고 멋있게 또 센스 있게 자리를 피해줬었는데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얼굴에 무엇인가 묻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요 또 묻는 채로 돌아다닌 것은 너무나도 민망하잖아요 생각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진짜 짜장면 먹을 때도 입 주변에 묻히지 않고 먹습니다 묻었다 바로 닦고 먹고 묻었다가 닦고 먹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 한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한 명의 영혼을 제가 민망한 상황에서 구제했다는 뿌듯함으로 계단 올라가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마주친 제 아내는 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스파게티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길래 입 주변에 스파게티 소스를 한 움큼 머금고 있냐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때 구한 한 영혼은 스파게티를 입 주변에 한 움큼 머금고 있는 저의 입을 통하여 민망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부끄러워 썬던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사물을 인식하는 눈에 시야각의 한계가 있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듯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유한함에 있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오해는 할 수밖에 없으며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이 오해하고 있다고 그것이 옳던 그르든 부정적이든 근정적이든 스스로 깨닫는 것은 사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과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느냐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물론 우리는 기능적으로 자신의 뜻을 동조해주는 사람도 자신을 옳다 옳다 해주는 자신의 원하는 것과 딱 맞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으려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우리의 특성상 모든 남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참동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방법은 아닌데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건강한 것은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쩔 땐 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관계 안에서는 나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꼭 어려움만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들 마음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그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을 통하여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서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합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과 반대되는 말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여러 상황과 또 사람들을 통하여 어쩔 때는 정죄를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는 또 막 제지를 당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아합을 아합 왕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열한기상 20장에 등장하는 아합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열한기상 20장의 42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20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에게 두 손 놓고 나라를 빼앗게 상황에 놓인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아람을 넘길 텐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에 아합 왕은 말씀하신 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 2차 전쟁으로 목숨을 부지하여 숨은 아람 왕, 아람 왕 베나닷과 나머지 세력을 제거하려 하는 데 있어 베나닷 왕이 갑자기 아합 왕에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합 왕에게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아합 왕은 자신의 원함을 따라 베나닷을 살려두게 되고 왜냐하면 괜찮은 딜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서와 같이 같은 질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데 그렇다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함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 그저 외면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후 두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서도 얼마나 악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사람의 끝이 진짜 정말 어디까지인지 볼 수 있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럼 바로 나벗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열한기상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읽어주시면서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벗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하베 왕궁에서 값 값더니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벗이 아하베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이기를 여왁께서 금하실 지로다 하니 사람 나벗이 아하베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으로 아하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하베 왕이 나벗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벗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신의 기업을 지키고자 아하베 왕의 무례하고 또 도를 넘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아하베 왕은 그의 전매특허인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집에 가서는 불편한 티를 팍팍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아내나 이세벨에게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든 상황을 털어놓는데 아하베 마음을 아는 이세벨이 나벗 땅을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베 원함을 들어주려 했던 것인데요 아하베는 이것을 듣고도 방관합니다 분명 아니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하베 왕은 나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금하신다 하는 나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귀등으로라도 들었더라면 사실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을 막았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베 왕은 자신의 원함에 눈이 멀어서요 이세벨이 나벗의 포도원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순종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결국엔 이세벨이 나벗을 모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나벗을 죽는 것까지 죽기까지를 방관하고 나벗이 죽었다 했을 땐 얼씨군 하여 기다렸다는 듯 그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을 사무려 그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하나 말씀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원함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그 마음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는커녕 그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바뀌길 누군가 해결해주길 누군가 내 뜻대로 해주길 기다리며 여지를 두고 사는 아압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이에 그때 당시 제일 바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압을 책망하시며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뜻이자 원함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아압의 인생의 종집으로 찍는 그때만큼은 돌이켰었어야 했는데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불순종하여 결국엔 죽게 된 아람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열한기상 22장 8절 먼저 읽었던 열한기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 앞서 설명한 대로 여호사밭이 아압 왕과 동맹을 하고 아람을 치고자 하는데 여호사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선지자를 찾을 때 아압 왕은 자신의 뜻대로 말해주는 이전에 숭배하던 그 선지자들을 모아 400명을 모았습니다 바할 숭배하던 그런 선지자들을 400명을 모았습니다 이에 여호사밭은 다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선지자를 찾았고 말씀에서와 같이 아압 왕은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있는데 불편한 말들만 한다고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은 그러지 말고 들어보자고 했는데 몇 번의 신문 끝에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서 지게 된다고 아압 왕의 귀에는 듣기 거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아압의 선지자 중 거짓 선지자로 시드기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아압 왕은 미가야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자 부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자 하나님을 외면하며 옥에 가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는데요 아압은 자신의 원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압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과 또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허락된 순간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있었나요? 혹시 내 원함에 눈이 멀어 말씀대로 하다가도 결국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엎어지는 끝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씀의 불순물을 섞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결국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허락하신 순간들을 불편하게 느끼고 어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채 불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보며 얼마나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어려워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압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오해받기를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이 그저 자신의 육신에 눈이 멀어 자신의 기준대로 반응하기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며 자신의 원함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말하는 대로 듣지도 않고 해명을 해줘도 듣지도 않고 오해는 오해대로 하고 결국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사람들 그냥 대놓고 아예 오해하겠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오해하면 스스로 단절하여 나랑 멀어지려고 하면 땡큐죠 그냥 당장에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요 저라면 사실 상종도 하기 싫고 또 꼴도 보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저를 오해하고 있는 글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오늘도 오해하지 말라고 그 오해를 풀고자 시도한다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간다면 어떤 마음이기에 오해를 풀려 하고 대화를 이어가려 하려 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압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선택들을 말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를 멈춰 세우시려 매 순간 선지자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막아 세우셨던 것인데요 아압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11기상 18장을 보면 진작에 아압 왕은 자신의 아내인 이세별로 인해 하나님을 제껴두고 바하를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러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로 아압 왕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 하며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려 엘리아를 보내시고 또 바할 숭배자들과 엘리아가 대결하는 그날 사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의 악독한 그의 모습을 본다면 재단에 불이 내려 같이 사실 타 죽게 하든지 아님 엘리아가 바할 선지자를 처해할 때 같이 죽여도 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사히 살아서 집에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 되시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그 기회대로 허락하셨는데요 또한 이미 베나단 때 그렇게 죽음을 받아 놓고서도 돌이키지 않을 그때 게다가 나복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의인을 죽는 것을 방지하시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치셔서 땅에 고꾸라져 죽게 하셨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상황들이 지켜보시곤 심지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당장 죽여도 마땅한 그를 바로 치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돌이킬 은혜를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 것인데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외면한 채 오해만 하다가 결국엔 아합왕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합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다면 우린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의 죄된 실상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지금이란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모든 순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과 그 기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자리는 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한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여야 할 텐데요 본래 우리의 원형은 다스리는 것과 책임을 다하는 삶이지 종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이란 시간을 허락하시며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야 알려주시고 또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닌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누리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하고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잊지는 않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높였으면 합니다 그저 법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혹은 세상의 이치의 도덕적 수준 양심의 수준으로 이걸 하니 마니 죄가 뭐니 이거니 아니니 등등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의의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죄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내 원함 하나, 내 기준 하나 버리지 못한 채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포인트를 돌아보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또 나의 절망을 마주하게 만드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선지자이자 나보심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시다 주님 이 상황은 왜 나에게 허락하셨나요? 주님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님 내게 받고 싶은 순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왜 내게 이런 시간과 상황과 관계를 허락하셨는지 내 기준과 내 뜻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마음들을 되새기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란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하루는 은혜로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알아가기에도 이 부족한 이 시간을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빼앗기지 맙시다 제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인천에 내려갔는데요 인천에 갔는데요 부모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셨다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당황해서 제가 되물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기에 저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런 저를 이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곁에 두지 않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기에 그럼 저희 어머니는 엄마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이제는 공감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허락된 관계들로 하여금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제 삶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요 제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제 소유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서 허락하셨으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날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이 은혜와 감사를 그 누구에게도 어떤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허락된 지금이란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셔서 불러세우신 말씀 앞에 엎어져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